내가 진짜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 뭐라고요? 만약에 아 그 노래 듣고 진짜 졸리네 불러드릴까요?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르는 마음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 봐 정말 바보 같아서 되게 와닿죠? 뭔가 있어요 만약에라는 곡이 이렇게 어! 솔잎! 이거 진짜 딱 위치가 나 아니면 못 따는 위치다 진짜 봤지? 야! 네? 여기 있는 소나무 소나무도 아니야 저기 소나무 보이지? 소나무 밭이야 소나무 밭이야 소나무 밭이야 진짜 우와 근데 이거 막 따다보면 끈적거리지 않아요? 좀 끈적거리네 오 잘했어 그게 송진 바이올린 켤 때도 송진 바르잖아요 아 그 바이올린 했었어? 조금요 아 그래? 오빠 발레 했었는데 발레? 진짜요? 발레 몇 년 했어요? 몇 년은 아니고 6개월을 했는데 정말 몇 년 했어요 보고싶은데 자 오오오오오오 3번 1번 이거 1번이잖아 이거 알지 이거? 네 5번? 오오오 Sue 김 cupcakes Mostly ánt세 멋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? 우리가 도와주세요 다리찢기 뭐 이런 거 돼요? 우와 잡아드릴까요? 오빠 lightly 오오 li 숨 쉬어요 숨 쉬어 숨 쉬어요 숨 쉬어 이게 원래 한 5년 전 이게 다리가 펴졌거든 그렇게 이게 진짜 소나무 같네요 아 소나무다 오빠 좀 발레하는 동작 보니까 좀 달라 보이지? 네 모델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계속 그렇게 돼 네가 눈물이야 네가 눈물이야 촬영할 때도 내가 감정심 같은 거 있잖아 슬픈 거 이런 거 할 때 정말 만약에 맺는다고 진짜요? 잘 못 울 거 같은데 몇 초 만에 울어요? 1분? 보여주세요 눈물형 만약에 네가 간다면 난 어떻게 생각할까 만남 뒤을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 응 어 인정 인정 눈 좀 빨개졌어요 알겠어요 아 더 우울해지게 커요 그렇지 송편 만들 즐겁게 송편 만들어야 되는데 응 눈물 좀 닦아올게요 밝게 일 아닙니다 따고 있어? 따는 소리가 안 들린다 따고 있어요 오빠가 네 너가 만약에 불러줘서 준비한 게 있느냐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눈 감고 있어 봐 눈 감고 있어 봐 눈 떠도 돼 나이다 눈 감아내 눈 감아내 눈 감아내 대단하러 아하하하 오우 아우 면버해 아우 여유 아유 아유 손 종이 좋아 아유 아유 하하하 고맙은 놀기 놀기